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1%포인트 하락한 38.1%로 나타났습니다.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.1%, 부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.9%포인트 상승한 58.9%였습니다.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5째 주 기준 42%까지 올랐지만 이번 달 들어 하락세로 전환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.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했습니다.